ㄷㄷㄷ ㄷㄷㄷ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할께요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할께 이번에는 하드로 할께 하드 하드 오래 걸리니까 너무 많이 할께요 짧게 짧고 빠르게 해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메가스탄 안가요 메가스탄 안가요 이번엔 다크룸 가겠습니다 다크룸 출발 다크룸 출발 다크룸 출발 자 이번에도 세 번 돌릴께요 세 번 메가스탄은 니들이 직접 가서에요 이 시다발이들아 똥이네요 뿌 던이네요 돌립니다 돌려주고 남은 계정 두 번 있습니다 과연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보고 여기서 과연 오케이 자 시스터 이게 좋긴 좋은데 이거 뿌 뿌 오 잠깐만 아 이거 엑스라지네 아 여러분 엑스라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돌려도 돼요 알죠 여러분들 엑스라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돌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 자 남은 계정은 두 번이에요 뿌 자 돌렸습니다 자 남은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솔직히 적어도 야 여러분 아까 3위일치 아이템 준 그런게 황금항에서 드롭이 되나요? 드롭이 돼요 안 돼요? 아 앞으로 레이커티비님 고맙습니다 잠만 어이 뭐야 나와요? 아 진짜? 쩌네 아 좋아요 패러사이드 저는 뿌 뮬리건 자 구필 때문에 하이호환 아이템입니다 하이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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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죠 하이호환 안녕 하이호환 오하이요 일정 확률로 럭에 비례해서 자폭 발휘가 날아야 됩니다 정말 나쁘지 않죠 하지만 돌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를 돌렸고요 어떤 쓰레기 아이템이라도 그냥 저는 그냥 출발할 겁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오라고 황금밥 빨리 체키 체키 어허 적절하게 나와주자 적절하게 나오자 인상 플랩 나왔다 과연 과연 요렇게 싹싹한 아이템들이 수고 좋 아템이죠 아이템입니다 천생아이템이고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이 스타트 아이템 정말 아가리 있다 세뇨루 세뇨리 아가리 있다 좋습니다 아하 굉장히 좋네요 갑시다 데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세칸밖에 안 됐는데 눈물이 슈뻑해 보이는 것은 이 아이템이 효과입니다 효과 아이고 우선 왕 잡고 합시다 오케이 다행히 족밤이네요 왕 중에 얘가 제일 쉬워 진짜 얘한테 죽는게는 진짜 컨트롤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어 게임을 아예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예 하시면 안되는거면 얘한테 어떻게 죽냐 난 얘한테 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저는 이 아이템을 원했습니다 좋아요 과연 좋아 열쇠 좋아요 자 내려갑시다 아니야 폭탄 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내려갑니다 가자 아 자 힘들다 아 좀 이렇게 해야지 아이 하겠습니다 PC방 자세 아이 거참 어 근데 잘 안보여 어허허허 얍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 컴온 컴온 덤벨 주자 적절하게 덤벨 줍시다 다이스 케이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럴수 있기 때문에 황남방을 바로 이럴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군요 기분치수네 과연 어 하트군요 체력을 회복시켜주죠 자 좀만 더 굴려봅시다 한대도 맞으면 안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과연 머스터끼루 오 아하 정말 좋은 아이템이 요렇게 많지만 저는 돈이 없네요 어떡해 어떡해 후쩍후쩍 방 저금손님 감사합니다 캬캬 쓰게하게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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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에헤 스트레인저맨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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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립시다 돌렸는데 진짜 쓰게bn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가기전에 잘방ASSM striking 후 오케이 좋아 야 이거를 돌릴까 먹을까 고민이네 아~~ 이거를 황금막이 쓰레기였어요 이거를 먹고 황금막을 아~~~ 고민데 으어 으아아 에엌 어 오? 야! 야! 자아. 오오오오오. 자아 이거? 각이 딱 나오는데? 자 데미즈 오오. 아 근데 제가 폭탄이 없네요. 아아 칫uit. 우와. 다 때려 눕혔는데 아이구야 여러분들 이게 씬업이냐 씬업 이게 천사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내려간다 쓰르르르르르르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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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자 이쪽이라고 치인글 브라더 브라뿌로뿌로뿌로 폭탄 없잖아요 곧 생기겠지 어? 자식아 하필 너냐 데미지 내 칸 훌륭하다 툼직하다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네 오케이 너의 정성 바로 알았어 이따 갑시다 트리플샷인지 알고 있어서 너의 대가리가 트리플샷이었다 수고라의 대가리 헤파클링 헤파클링 스파클링 좋았어 맞지 않도록 한다 적절하게 도와준다 근데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혹시 이게 천사방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줍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또 뭐 또 며칠 뭐 또 뭐 또 뭐 힛도 항아리 힛 좋아 오케이 간다 왼쪽 스르르르르 아 믿어냐 구피야 자 그래서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데미지가 4칸이기 때문이죠 제가 데미지가 3칸이었으면 못 잡았겠지만 저는 데미지가 4칸입니다 신업은 악마 증가에요 모독님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모릅니다 제가 악마방을 아까 2탄에 안 갔기 때문에 배울 수도 있어요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1%밖에 없지만 1%밖에 안 됐지라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았어 헤헤 롤롤롤 증가 ㅣㅣ 증가 ㅣㅣㅣㅣ 혀 컷 개쩔었고 아 씨X 맞았다 아 built 안돼 에... ... 유다이 그림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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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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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봐 먹어 먹어! 주다스 그림자! 뭐가 좋은거야? 죽으면 신하트 3개 가진 유다로 태어남 오케이 제발 뿌! 허허 좋아 아 열려있길 바랬는데 아하 아 진짜요? 죽으면 미쳤어요? 죽으면 스텝 2배에요? 미쳤네요? 헐 자 우선 저는 팩트 모은걸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 대가리 스파클이 미켜라 죽으세요 그냥 씨라 죽으면 안된다고요 죽어야되요 진짜요? 아니야 안죽어요 죽어야돼? 왜 죽으라고 강요해 씨 죽으면 데미지 2배 기다려봐요 생각좀 하구요 어 미스터리큐브 어 기다려봐요 워어! 야 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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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스터리 그거죠 과연? 어허 아 뭐하는거야 오케이 데스 옵션 좋아 좋습니다 스탯 좀 더 먹고 죽어야 이 정상 아닌가? 그래 그거야 안돼 얘들이 불에 붙었어 아 니들 체력도 많아시는데 아이 썩커쌤님 별부 소식해 고맙습니다 격쇼 쌤이 마시오니쩍 쨍쨍 됐으네 수고히 땡큐 땡큐 오락하자 됐으네 고맙습니다 저 문이 열렸다 안녕 어때요 자 해보자구 그렇지 솔직히 모노님 목소리 달달한 밀크코코라 같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아리 왜그래 이봐 너무 칭찬하는거 아니야? 이봐 너무 어마어하지말라구 히히히히히힛 먹농김이 어때? 먹는김이 어때? 맛은 그렇고 먹는김이 어때? 헤헤헤햣 목넓임은 씨 mentre 미친 카레같이 화끈하거등 إ Lean 상했다고 씨발 아닙니다 뭘 상해 자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리러 갔는데 스벨아 mystery한 아이템이라고 적겠네요 돌렸는데 هَ dol For 자 폭탄... 폭탄 얻은... 얻은걸로 얻은걸로 추측합시다 씨발 자 이걸로 제발 봅시다 나와네 뿌워나오라 비밀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쳐 죽어라 너에게 좋아서 좋은건 하나도 없더 자 내려갑시다 지금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어 여기서 야 여기서 설마 터미 헤드 헤드 나 나빠요 오케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려갑시다 크리켓 그래 크리켓 대가리 크라킹 대가리 내려간다 저라 슛 부보스방의 주사기 맞다 헤헤 고마워 고마워 샷 부보스방의 주사기 고마워 샷 헤헤 아비칭 여기 기 막혔잖아 젠장 내려갑시다 얘 뭐더라 그렇지 쓸 애기 정말 쓸 애기입니다 이거 어따 쓰지도 못하는 정말 쓸 애기 내려갑니다 헤헤 너 좋았어 내려갑시다 야 블라인드다 아 미쳤네 야 블라인드야 아 아 이럴수가 블라인드는 진짜 적절하게 쓰레기인데 아 아하 저 팩트 먹었기 때문에 뭐야 뭐야 아 뭐야 뭐하는거야 지금 아 나 오케이 가볍게 스치도를 피해주고 좋아요 두번 풀어집니다 나라댕이는거 여기 아이템 뭐 먹을만한게 없나 뿌아 그렇지 으아 쓰게 좋았어 좋은 아이템이 나와주면 좋겠어 지금 승량은 소라 공성업 뿌아 오케이 소 아또 σe로뚜어얘어 정말 좋습니라 짙도 이래 주거 주자 야씨댱 야 잡장나네 나 지금 화내기 하재는게 좋을거야 그것이 너의 심장에 좋을꺼다 아이다 거유! 이 조범! 마 미니몬 미니몬 어어어 시발 어쩔수가 없어 아 나쁘진 않아요 사이즈가 작아지고 자 공속도 빨라집니 아 이속이 빨라집니다 좋긴 좋은데 아 이게 이후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아아 가볍게 지옥뿌옥뿌옥뿌옥 다크는 뭐에요? 체스트의 다른 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판 체스트 원래 체스트는 천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사판인데 그것은 지옥판입니다 내려갑시다 아 이거 날라갔었을걸 오케이 여기 나왔네요 가볍게 피해주고 적절하게 피해주고 가볍게 피해주고 요리즈를 피해주고 와 좋아요 미쳤습니다 오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케 과연! 아하 하필 너냐 조심해서 삼각 트리플샷을 내뱉습니다 트리플샷 지금이야! 우와 기똥차게 피하면서 요리즈를 피하면서 상대방을 정신없게 때리면서 역시 럭키럭! 럭키럭! 럭키럭이 뭐지? 빠리빨리 뒤지라고 이 개미나야 오케이 뭐지? 콩소금! 아니네요 자 럭키럭 아직 살아있구요 유다의 혓바닥이 아니라 유다의 그림자로 먹었기 때문에 한번 죽어도 나쁜 녀석 꽁소금! 사전거리야 기본스타 2배인데 왜 안 죽는걸까? 큰다! 기다려라!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타임 투 나 다이 비치 그렇지! 때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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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리야 포로리야 때릴거야 때릴거야 내가 포로리구나 미안해 모나모나야 너 모리야 때릴거야 때릴거야 아이씨 말려놔! 에 죄송합니다 그렇지 체력 얼마 넘지 않았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죽어주자 모둑이야 모둑이야 때릴거야 터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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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칠거냐고 자 이새끼야 터칠거야 때렸어 때렸어 죄송합니다 빨리 뒤져 너의 그 흉한 살이 보기 싫구나 높은 확률로 체력이야 자 우선 돌아다니면서 죽자 죽어야지 내가 강해진다 이건 마치 투모로우 에어 투모로우 삐치 나는 죽어야 강해진다 죽을수록 강해진다 너 죽이고 야 유다 그림자 쓰라라라라라 하하하하 와아아아우 와아아아우 여길 견바 겁쟁이들은 알아서 늘 도망가 노 다아아아우 워우 진작 죽을걸 체력이다 체력 데미지어 상장발염 와아아아우 하하 쓰게 하하하하 히히 상장가서 소울이여 나되지마 상상인 떴잖아 이 병실아 그리드 떴잖아 숍도 모르시 씨버리기 여기는 과연 어? 오지? 다미에드 뿌오오오오오오오오 돌립니다 x3 이 엠병 가자 어허어 야 재미있다 이거 야 이런 이게 훨씬 재밌네 이게 잠금을 해지하니까 훨씬 재밌네 아이템도 여러가지 나오고 끄척! 여러분들 끄척! 자 또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여기서 아이템을 또 먹어줍시다! 오케이 쏘란뚜루루루! 훨씬 낫긴하다 이게 오 이런게 유다 오호 자 쏘란뚜 먹었습니다 크라켄 바디 나도 좋죠 크라켄 바디 이 돼지 좀 웃긴 돼지네 야 돼지라고 하지마 뚱뚱하다면 다 돼지야? 헉? 맞어 뚱뚱한 돼지지 뭐 야 그러면 어? 더듬이 있으면 개미냐? 더듬이가 누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렇지 잡아주면 안돼! 제발 제발 쏘라트 쏘라트 다시 한 번 줘 쏘라트 하나만 더 주세요 뭐지? 오케이! 생활필수품을 주는군요 자 비밀방아 찾아봅시다 이쪽은 아니고 덤벼라 아리오스 안나오네 사실 여기있는거 다한다 아리오스 사실 이쪽이네 크크닝겐 아리오스 어? 공석업 오케이 어? 공석업 럭업! 야 럭업 좋아 좋았어 genius wat 사벌하트 와 실제로 심각하게 야 Ihnen의 안녕히 가세요 다 포개주십시오 헤헤 받지 이거야 적당히 하거라 예 마마 예 마마 오케이 바로 과연 어 이거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안먹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안먹습니다 자 데미지 진짜 좋아요 데미지 이미 풀스탯으로 이런 시그랑치 어휴 다행이에요 오케이 다행히 얘들이네요 얘네가 진짜 때리기가 쉽게 생겼어 얘들 공격도 단조롭고 생길 것도 단조롭고 크기때문에 피규어판정도 되게 좋아요 마치 뭐도 아니야 저는 단조롭지 않습니다 저는 톡톡 튑니다 음 저는 스파클링이라고요 이 대가리야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우선 위험이 되는 예전부터 잡아줍니다 오케이 엉덩이 있는 종기도 피어주기 전에 잡아줍니다 오케이 빨리 빨리 뒤지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빨리 뒤지자 방해하지 말고 뒤지자 오케이 러브 주는거네요 근데 이게 유다 이거 체력맞으면 체력 생기나요? 뭐 소울아트나 뭐 블랙하트로 생기는건 아니겠죠? 쩝 미카사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더님의 캐릭터가 마치 검은수욕같은 캐릭터에요 아 저는 좋아요 검은수욕 제일 좋아해줘요 캐릭터중에 루비보다 검은수욕이 좋아요 오케이 이겨 야 뭘 먹을까? 이게 럭, 럭키락 뭐에요? 이건 레프트핸드는 아닌데 럭키락은 도대체 뭐에요? That's something inside it 뭐지 뭐지? 톨 부수면 돈 나와요 이거 가져가지 오케이 오케이 제치기 나올거같애 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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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치기 저치기 아 아 저치기 나올거같애 아 안나왔어 안나왔어 아 가볍게 이 자리를 왔다간대 와리가리 씨발 안돼 찝찝하다 아 찝찝한데 저는 제치기 나오는 방법을 알고있어요 저는 남들이 제 코를 만지면 제치기를 해요 코가 되게 민감해서 으아아악 콩 으아아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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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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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쎄게 때렸어 아아 정수리 맞았어 아아 하아 씨발 아아 아아 고마워요 속이시고 되셨어요 니가 왜 니가 왜 헤헤헤 으아아아 갓가자아 아 조심조심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더이상은 안돼 좋아써 아 쓰라려 쓰라려 하하하하 과연 오케이 자 배터리도 있고 소나트도 있습니다 좋아요 밀방도 있구여 좋습니냐 이건 뭐죠 궁꽈업 궁속음 쒀발 씨발 대가리야! 조심해내 대가리 아하! 어딜 대가리! 자 문을 열어라 간다오옷! 오! 아 네 갑시다 모던이 성우했어요? 네 저 성우했습니다 몰랐죠 저는 성우를! ~~ 에이 타벅 아아 씨 채팅하지 말아라 채팅을 그렇게 치지 말아라, 알겄냐 뿌어엉 야씨 도색말 하지마 하하 아이씨 색깔놀이 하지마 이 개 검정색깔아 이 씨뻑은색깔아 아이씨 가자 어 저기 밑에 가봐야지 오케이 자 여기서 적절하게 나와주자 아이템 고마워 가자 배털 하나 있긴 한데 먹읍시다 악마방을 위해서 냅둬야 되기 때문에 이 잡 가자 잘하고 있어 모독아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좋아서 이대로 가면 돼 멍청한 녀석들을 싸기싸기 잡아주는게 너희 임무라고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폭탄 먹어주고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어허 이뿐이가 있군요 잡아줍시다 어허 테빈이랑 공속이 미쳤습니다 미쳐날뛰낭 오케이 먹어주고 내려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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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오와 슈미우츠가 빠이 귀시 안녕 귀신같은 귀시 니가 한 지시 귀시 저 잡아줍니다 빨리 빨리 죽어주자 이 해충 클라세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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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딜 아니예요 투명한 색이 되어야 돼요 뿌우우우우우우우워 아아C 아아C 숟가락을 왜 먹어요 이걸 먹어야죠 데미지를 아 이거 가시방 가볼 수 밖에 없어요 저거 다크 유다는 피스톤모거는 안생겨요 생긴데요 어허 이런 추측아 즐거지게 해볼라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쪽 가볼게요 가 안가 야지 가지 않는게 똑똑히 기억해 보더라 가시를 가시를 맞지 말거라 똑똑히 기억해 아이씨이요 하아 가자아 하아 좋아 큰일났네 이거 엄마방이에요 자 쏘라스 나오면 2득 나 건들면 너희 어머니 너희 어머니 너희 어머니 해전초밥집에서 비싼 잠시만 드신다 알겠냐 하아 나 한대치면 너희 어머니가 해전초밥집에서 비싼 해전초밥집에서 비싼 해전초밥만 드신다고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그걸 모르신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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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들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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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죽어 이 개 더런똥떡떡떡이 새끼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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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좋아 대비 좋고 공속 좋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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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흑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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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녕히계세요 오허허허 자 갑니다 돌립니다아 빠악 오케이 이거 훨씬 좋아 좋아 양갈래머리 빨간머리 앤木이다 야 근데 갈라지는게 왜이렇게 저렇게 약해 잠깐만 잠깐만잠만 뭐야 갈래지는게 왜 약해 야 아 저 재방송 원래 채트창은 화력이 약해요 재방송은 원래 채트창이 약합니다 화력이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원래 이르지 않았는데 이거 요런인데 와우 야야 좋아 좋아 야 15원 15원 우선 오케이 15원 으아 으아 다행이야 헤헤 PDA 먹어야돼 PDA 그니까 뭔가 그게 있어요 채팅창을 빨리 채팅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시청자들과 소통을 해야 돼 얘들아 뭐 여러분 저 잘생겼죠 저 와미나만듯 여러분 소통이 잘 됩니다 하지만 저같은 방송은 저 혼자 노는걸 시청자들은 그냥 지켜보는거에요 시청자들은 그냥 지켜보는거기 때문에 채팅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을거 저 뭐야 야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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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베카노 베카노 뭐야 베카노 브렉노 뭐야 여러분 이거 뭐에요 이 운성 뭐야 이 룬 뭐야 이거 룬 룬 룬 룬 룬 룬 룬 룬 룬 오 야 자 오셔 잠깐만 15원 야 15원 벌어야돼 쓰읍 써보자 우와 삐이 우와 15원 벌어야돼 야야야야야 쓰읍 어하 이거 어떻게 받냐 돈을 15원을 아 폭탄이 부족해 너무 썼어 아 우선 아케이드만 가자 자 오케이 쓰읍 주거이시 멍멍아 주어어 하하 큰일났다 여기서 어떻게 먹어도 어떻게 쓰읍 쓰읍 폭탄 폭탄 주세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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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소이 폭탄 굳어소이 쓰읍 쓰읍 폭탄 굳어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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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주세요 시바룸아 뒤진다 쓰읍 하아 쓰읍 걱정마세요 에잇 분명히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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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있을 겁니다 쓰읍 여호호호호호호호호 뒤져 이 부록새끼야 부록지급 WWE 챔피언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뒤져주세요 그리고 아이템을 주세요 이럴수가 아 어떡해 이런 일이 쓰읍 야 맞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비밀방에 비밀방에 잠깐만 비밀방이 어 큰일났네 잠깐만 쓰읍 폭탄이 없기 때문에 방에 갈 수가 없네 방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어 어허 쓰읍 좋아 하하 멋있게 어 먹겠습니다 좋아 야 원이야 원 안 돼 안 돼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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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웠어 흐어어 흐어어 오케이 오케이 눈물로 막아주 안 돼 흐어어 여기 엄마야 그냥 가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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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시오 주워 어머니 덤비세요 당신은 저에게 성불받아 마땅합니다 죽어주세요 주워 나는 절대 죽지않은 연하 그림자로 먹었기 때문에 내 스테이드는 오메이징한다 아어를 튀겨라 다 나오네요 잠시만요 씨말라비 튀겨라 흐허허허허 뜨아 안돼 이게 나오면 허한약 버렸다 헐 잠깐만 다쿠룸 간다했는 잠깐만 제가 벌로 요 앞에 있는 휴지들을 입에 넣겠습니다. 에이, 또 가면 되죠? 그쵸? 그쵸? 엑소지, 씨발! 하아... 제발, 제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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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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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까 러금이 있었는데, 씨발! 아까 러금이 있었는데! 헉 씨발 락암박을까 헉 락암박 헉 씨발 허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하아 하아 날름하아 하아 하아 어? 어? 아 아 PD 먹었으면 다 먹었겠다 아 내 폭탄이 없네 직쇼 어 하나도 안먹었어 아 먹을걸 아아 아아 이런 시그렁 시그렁 벙벙 다행히 딜은 좋습니다 오케이 다행히 왕이다 이애미야 어하 제발 제발 씨발 락아 으허허허 하아 이 시그렁 아 뒤져주자 적진만게 뒤져주자 으으 태비지암 으아 하아 잠깐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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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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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는 쉽긴 없습니다 한대도 맞지 않고 잡는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좋았어 이런 마자리같은 로자리 가볍게 피해주지 그윽하게 말이다 아하 큰일난데 이거 이거 방 더 돌아보자 이거 방 더 돌아보자 뭐가 오해요 쉬운거에요 전 이런 쉬운거 갈롱 이런거 갖고 생생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아우씨 이랭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과연 야호 신난다 야호 신나 하 하 이거 뭐지 이게 뭐더라 여러분 이게 오줌파티지야 잠깐만 오줌파티네 야 자 하 야 집착해 집착하게 집착해 집착하게 집착해 침착하게 침착해 침착해 으아이! 침착한다 침착하고 모독이 된다 침착하냐! 모독이 침착하기 시작했다! 모독은 침착한다 좋아 침착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윽하게 비해준다 좋아 없다 그럼 도망가자 쟤가 너무 깝쳐요 아 모독 왜 깝쳤냐 이 까돌이야 prise 좋아 저 핀꺼, 휜꺼! 마지막에 잡아야돼 그렇지 헤헤 야! 야! 좋아! 뭐가 죽어?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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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걸! 좋아! 소라트, 소라트! 야! 야! customized 야! 야! 안녕 에여아ㅣㅇㅇㅇㅇy 네에에엑! 으아아아아아엑!!!! 이렇게해서 끝났습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구요. 컴퓨터 연출 시스템. 네 감사합니다.